이번 전기전과 심장 아크라스는 사이크를 세워줄게요. 메인 보너스 전기기기기기기기 기원을 한다고 합니다. 꼭 굴리기 지킬을 일부의 시작! 한 번 더 킬을 하겠다고 하네요. 세 번째 킬을 유지시키는 중! 자체 자세히! 전투 킬을 꺼지 못해! 그리고 또 또 킬을 꺼지 못해! 첫 번째 킬을 가졌어요! 루트 킬을 벗어라! 이제 킬을 벗어라! 이번엔 킬을 벗어라! 그리고 그 킬을 벗어라! 제이킹을 벗어라! 그리고 또 킬을 벗어라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